강남구가 오는 9월 5일 구청주차장에서 20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.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 자매결연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추천을 받은 경기도 광주시, 영주시, 청구군 등 전국 50여 곳 80개 농가가 참여하는데요.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을 시중보다 5에서 30%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행사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송편 무료 시식회를 열고 3만 원 이상 구매한 2,019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쌀 500g을 증정할 예정입니다. 4만 원 이상 구매 시 관내는 당일 무료 배송하고 타지역은 현장 전국 택배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. 지속적인 도농 교류로 주민에게 양질의 상품을 영세 소농들에게는 직거래 판로를 제공하고자 열리는 만큼 직거래 장터에 많은 주민이 방문해 품격 강남의 상생정신에 등참해 주길 바랍니다. xus ah dot com 3 dot com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